빨래해주고 가려고? 이곳은 마가다. 그리고 마가다. 거리가 오는 곳은 마가다. 드디어 마가다. 나의 회사는 마가다. 그는 마가다. 그분은 마가다. 진짜 사람 같아. 사람 같아. 멀리서 볼게. 여기는 남녀 홍수기네. 아 아 아 아 아 그게 그게 중요하니 아 어 여기 비었다 어 올렸다 아 아 아 아 문 잠겼따 내 문 잠겼따 내가 좀 잃어버리고 있어야 돼 벌서는 거야 표정 억울한 표정 잠갔어 문 나오게 열어주지 말게 아 아 아 오케이 뭐 이거 bla 그거 햅돼 여기 우리 etr뽜하잖아 엄청 크다 지금RO 그거 보이나 뭐 안 보여 맞아 그러니까 햇빛 이 방에도 있다고 한번 보고 이렇게 보관 가족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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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다 근데 잡고 싶다 보이냐? 안보여 저거 너무 커 햇빛이 나고 있잖아 바닥에서 모래는 뭐 묻으려고 이제까지 하얀게 보이잖아 잡고 싶어 저 사람 잡고있다 얘 보고 좀 잡아놨라 그래 잡고있다 저기 장아 보고 잡아놨라 뭐지? 쭉 앞에 있잖아 형아 어 무서워 안에 있어 진짜 안에 있어 응 그치? 안에 있지? 안에 있어 안에 있어 들어올리면 바로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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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자연과 모래일체가 돼가지고 있는 곳 물을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지? 아빠 비 맞잖아 아까 비 맞잖아 오우 내가 봐 수리에 아빠도 탔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다 뭐 먹을게 있나봐 지금부터 목화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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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화솜이 뭐 비싸지 목화솜이 뭐 비싸지 안 먹는데 안 먹어? 사람 되게 좋아한다 너 이거 먹니? 이루와 하니까 왔어 오 개냥이다 고추 번데기 드세요? 입맛에 안 먹으니까 입맛에 안 얘 번데기는 안 먹나 봐 비린나면서 먹을 줄 알았더니 안 먹네 이거 뭐야 데려가고 싶다 이거 골골골골골 한다 드디어 철장 늑댑댑댑댑댑 트레이 트인 것 같은데? 그래서 가동먹고 가동먹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고 응 응 사람이 저런 걸 아네 집에 공격을 안 한다는 거 알아 그 고양이랑 확실히 틀리네 가자 안녕 인사부야